안녕하세요. 이번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운영 전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의 상품의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차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중간에 블랙 리터먼 모델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을 좋게 해주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블랙 리터먼 모델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요. 시장 예측치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 예측치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모델을 활용하냐면 잔존 가치 모델이라고 해서 리즈즈 인컴 모델이 들어가고요. 또한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시장 예측치를 만들어내고요. 이 예측치를 블랙 리터먼 모델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의 비중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산 배분이 결정나고 나면 여러가지 밸류, 그로스 모델, 그리고 잔존 가치 리즈즈 인컴 모델을 활용하고 확실한 리설치를 통해서 업종 및 종목 선별을 한 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적어도 분기 1회, 핵심적인 부분은 반기의 1회 정도 진행됩니다. 수시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모델을 또 돌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적의 글로벌 자산 배분 종목 비중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수익률을 타겟으로 하고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됩니다.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중국 주식, 그리고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금, 원유, 통화, 현금 등등의 자산군의 분산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으로 미국, 독일, 일본, 신흥국에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들어갈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채권이 들어가고요. 금, 은, 달러, 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기별 리밸런싱, 반기별 큰 리밸런싱, 그리고 이벤트성 상시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탑다운, 바텀압 자산배분 결정이 나고 나면요.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그 선별 작업들도 모델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셀렉션 프로세스에 있어서 탑 분석은 식센스 모델, 립 모델, 리주주 인컴 모델, 잔존가치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는 시장의 방향성을 분석해 투자할 국가와 종목을 골라내고요. 이를 델타 수익 창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모델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투자 국가와 업종을 골라내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텀압이 들어가서 종목을 뽑아내는 방법인 계량 분석을 사용을 하는데요. 또 기업 분석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 스크린 모델과 그로스 스크린 모델을 활용하게 되고요. 또한 개별 종목 관련해서도 리주주 인컴 모델을 사용해서 알파 수익 창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안 좋게 보여질 때는 매도 업종도 찾아내고 선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매수 종목을 선별하게 될 때에 있어서는 전체 모델을 활용해서 약 20개 정도를 선별하고요. 또 분석을 더해서 결국 종목을 선별하게 됩니다. 매도 종목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방법을 써서 종목을 선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식 비중을 총 100%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0%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선별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매 분기마다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탑다운 모델들을 돌려서 각국 시장의 방향성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할 국가 선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미국 나스닥 지수, 중국 심천지수 가장 매력있다는 결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스닥과 중국 심천지수가 매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여기에 나스닥 1000개 기업 대상으로 모델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심천도 마찬가지로 2000개 종목을 가지고 모델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가장 매력도가 있는 종목 20개 정도를 골라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에서 20개, 중국 심천에서 20개 이렇게 골라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개별적으로 종목을 분석을 통해서 그 리스트를 축소를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결국은 투자 종목과 비중을 결정하게 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서 종목의 비중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투자 종목과 비중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이고요. 전체 프로세스를 분기에 한 번 우리가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분기보다는 반년에 디테일하게 한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시로 이벤트 발생 시 모델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모델을 통한 분석이 실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동원 글로벌랩 소개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운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동원 글로벌랩 소개의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